그래 쓴다고 주인 아줌마한테 한소리 들으면서 준비한 거니까 인스턴트여도 그냥 군말 말고 다들 먹어. 당신이 웬일이야? 처형집 들어가서 한 이후로다가 당신 손으로 직접 체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. 먹기 싫은 말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 누가 먹기 싫다고 그랬나. 20년 만에 마누라 체린 밥상을 받아보니까 어색해서 그러지. 그 마누라가 누군지 참 못됐네. 이깟 밥상에 뭐라고. 20년을 한 번을 안 챙겨줬을까. 그런데 당신 왜 그리야. 무슨 일이 있는겨. 왜 자꾸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리야. 사람 불안하게 시리. 잔말 말고 빨리 한술 뜨고 출근하라고. 넌 지금 뭐 하는 거야. 왜 밥을 안 먹어. 어서. 어서 한술 떠 빨리. 너 입맛 없다고. 굶지 말고. 뭘 해도 이거 꼭 한술씩 뜨는 거야. 알았어? 엄마. 아우 나 정말 미치겠네 정말. 왜 밤상 머리도 밥을 안 먹고 다들 하고 좋은 짓이야. 빨리 밥 먹으라고. 엄마. 아니 당신 진짜 이상하네. 어디 멀리라도 떠나갈 사람처럼. 왜 그래. 지은아. 지은아 엄마 괜찮아. 엄마 괜찮으니까. 너 절대로 나 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. 알았지? 강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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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이 말대로 해. 엄마 괜찮아. 엄마 괜찮아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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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